뒤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열심을 되십시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예배와 비슷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른 진리입니다 계속해서 바른 진리 아무리 열심을 내면 뭐해요 사도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으로 열심을 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지만 열심은 반드시 바른 진리 위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죽어라 신앙생활 해놓고 지옥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요? 다 자기 의를 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자기를 위한 열심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이 성교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열심이 주를 위해 충성했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인 거예요 석의관과 바리샌들도 열심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세요 배고파 힘들어요 일주일에 두 번 꾸준하게 금식하고 안식일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그걸 정해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해보고 또 열심히 막 길거리 나가가지고 막 열심히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열심히 구제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열심입니다 그런데 다 외식된 열심인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열심인데 그래서 열심이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바른 진리 위에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진리만 또 외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잘못 가는 게 뭐냐면 나는 진리를 안다 이거예요 나는 좁은 길을 안다 그런데 알고 안 가요 알고 열심을 잘 내지 않아요 이것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바른 진리 위에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불법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아 그냥 우리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단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지만 천국 보내기 전에 이 땅에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복음은 우리를 반드시 선한 일에 열심 내게 만듭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 나는 주님을 사랑해 하고 산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기 정도 특별한 시기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너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 아예 중보기도자로서 평생을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아예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특별히 그런 경우 나가서 특별한 세상 속에 깊이 침투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 반드시 착한 행실로 선한 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어떤 사람들을 통해 돌아갈까요? 게으른 사람을 통해 세상이 돌아갈까요? 아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 세상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냥 낙하선처럼 그렇게 부모가 엄청 열심히 이뤄놓은 걸 그냥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 말고 자수성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을 보시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기록들을 보세요 게으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적이 있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열심과는 다르죠 나를 위한 열심 나의 부유 나의 만족을 위한 걸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잖아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바른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알았다면 그걸 붙들고 어떻게든 좁은 길로 나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에 나눌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것을 오해해요 은혜 은혜라고 하니까 값없이 주어지지 값없는 선물이지 이걸 단편적으로만 알아서 우리는 은혜의 종교야 그래서 뭔가 우리는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다 그냥 난 받기만 하면 돼 은혜를 오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절한 믿음의 반응 회개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건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절대주권의 의미를 착각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내 달란트 다 심어놓을 거야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심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거두실 거야 왜 절대주권자인데 하나님이 그냥 걷고 자면 다 걷는 거지 뭐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하는 거예요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절대주권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난주 수요일 날 이번 수요일 날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예요 그분이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안 하시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결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절대주권으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회개하고 내가 주는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절대주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그것도 싫다 아무리 회개해도 내 앞에 돌아와도 용서를 구해도 나 싫어 그냥 다 지옥이야 왜 너희가 죄 졌잖아 내가 용서해야 될 책임이 없잖아 너희가 죄의 값은 치르면 되는 거야 내가 왜 대신 치러줘야 돼 하고 하나님이 결정해버리셨어요 그럼 누구가 아무리 회개해도 다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식으로 결정하셨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께 속한 것일지라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 시편에 있는데요 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기본적으로 아당과 하와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세는 기본적으로 아당과 하와이에게 있었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권세들을 다 회수하니 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걸 충성되게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걸 충성되게 행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예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예를 구해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면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겠지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건 방종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뿌린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 했습니다 우리는 심지도 않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사도바로 왜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보금의 씨앗을 어떻게 왜 그렇게 열심히 뿌렸어요? 목숨을 바쳐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인생을 바쳐가면서 보금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아볼로는 거기다가 물을 열심히 줬잖아요 자라나게 왜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바리 말하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사도바리 그걸 몰랐나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도바울이 그걸 몰랐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물 주는 이나 씨뿔는 이나 똑같다 아무것도 안 이뤄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도바울이 그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지 하나님은 절대주권이 있지 그리고 손 놓고 난 가만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씨앗을 안 뿌려요 아볼로가 물을 안 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뿅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지를 줬고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거두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심기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말씀을 통해 나아가 보세요 기도를 통해 나아가 보세요 우리에게 심으라고 합니다 기도를 심으라고 합니다 선포를 심으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랑의 행위로 심으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충성되게 행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참 여기서 중요한 어떤 영적인 원리 진리가 나옵니다 주님은 이 세원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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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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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말씀하셨어 많은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다 주님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제안을 받으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말은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제안 없이 이 땅에서 일하고 싶으시죠 제안 없이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시죠 제안 없이 사람들을 치유하길 원하시죠 제안 없이 부흥을 일으키길 원하시죠 그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로 더욱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을 때를 다 살펴보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더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신가요? 아니죠 주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셔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원하시지만 능력도 있으시지만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주님의 진리 영적인 진리는 우리 인간을 통해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통해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꾸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으면 뭘 굳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해요 나의 신앙만을 위해서 요구할 수는 있겠죠 너 더 기도해서 나하고 교제하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절대주권을 가지신 분이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천사 통해 그냥 일하시겠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애초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난 일하겠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변덕이 심하고 타락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인간들에게 못 맡기겠다 사람에게 못 맡기겠다 충성된 천사들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우리 부족한 우리의 전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선택과 행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까 2사에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하시니 그때의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천사들 주님의 명령 안 받으면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 한 마디여도 아니 주님의 명령 100마디여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동인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 누가 우리를 위해 보금을 전하러 나갈 거 누가 우리를 위해 사랑을 전할 거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보금을 들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나갈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다 이러지 않거든요 형식적인 종교적인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도대체 누구를 보낼까 저는 오늘 기도 시간에 또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는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보잘 것 없는 그런 거 안 보세요 그냥 주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느냐 그거 하나 봐요 이 땅에서 어떤 명예 권세 돈 외모 나이 뭐 아무것도 안 봅니다 학력 아무것도 안 봅니다 단 하나 주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느냐 주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느냐 이거 하나밖에 안 봐요 그래서 다이카 같은 사람을 들어 쓰는 거잖아요 아버지조차 다윗은 생각도 안 했어요 얘가 왕이라고요? 왕이 아버지조차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을 그냥 들어 써버리잖아요 왜요? 그거 하나 봐요 주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느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주님을 원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모습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 인생 사용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사도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에게 구원이 주어졌을 때 사명과 함께 주어졌거든요 구원 그가 구원받은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게 뭐예요? 이방에는 사도로 주님이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사명은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도발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지옥이에요 그는 왜요?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주님을 부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겠다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아예 무시해버린다 내가 어느 정도 뭐 주님을 위해서 일일이 좀 적게 했다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발은 그랬습니다 사도발은 보금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보금을 전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 너희도 구원 받아야지 그러니까 나도 보금 전 전한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보금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도발이 보금 전한 일을 중단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중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내라고 말하지만 이건 사실상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제 가슴을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더욱더 저를 막 저에게도 막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그냥 나는 잘하고 있으니 너희는 다 들어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된 설교자는 항상 설교 중에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거든요 나도 지키지만 또 더욱더 내 자신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저도 더욱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발과 같은 사람들 보면 아직도 너무 부끄러워요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드린 그리고 막 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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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린 사람들 보면 아직도 부끄러워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천사를 보내지 않아요 그냥 기쁜 소식을 전하거나 영적 전쟁을 할 때 필요할 때 이럴 때 천사들이 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일들은 인간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도 몇 번이나 거절하다가 이렇게 결국은 순정으로 갔잖아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아쉬워요 모세가 아 주님 나는 입이 둔해요 딴 사람 보내요 그래? 그래? 그래 그럼 내가 딴 사람 보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직접 가야겠다 직접 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겠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 너 가야 돼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통해 출애굽시킬 거야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과 엘리아와 엘리사 사사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언제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가지고 뿅 나타나고 일하지 않았어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에 침내 요한이 보내지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사도바울을 보내시고 또 그 이후로도 존 웨슬리, 찰스피니, 디엘무디 케네스에겐, 캐더리 쿨만 뭐 등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번에 이름이 부응 최근에 일어났던 부응이라고 불리는 게 어디죠? 아 에즈베리 부응이라고 했던 그런 부응 그 부응의 특징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없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응이다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응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이 그런 게 일어났나요? 안 일어나요 부응을 위해 갈망하는 사람 강구하는 사람 없이 그런 게 확 일어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아 하나님이 부응을 주시지 않으면 그런 부응은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부응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근데 반드시 눈물의 씨앗들이 있어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세나 사도발처럼 전면에 나서서 이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뒤에서 조용히 기도로 해서 보이진 않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냥 알아서 역사하셨다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역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기만 한다면 바른 열심 진리 위해서 내가 바른 열심을 내서 더욱 힘써서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제한없이 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 나를 보냈었어 외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마다 쓰임은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다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쓰임은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은 강력하게 들여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요 각자의 영역에서 놀랍게 부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처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충성으로서 열심을 다해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이하인데요 여기 1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섭니다 열심을 여러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단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열심들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린도우서 11장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 원어들을 보면 제오, 젤로스, 젤레오 비슷한 단어들인데 열심, 열정, 어떤 것을 위해 열심이다 또는 본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끓다, 타오르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으려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또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열심을 내면서 그 나름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세계를 움직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 열심으로, 열정으로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아 우리는 은혜의 종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있으니까 우린 가만히 있고 아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한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심이 저절로 생길까요? 열심을 내보자 안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 알잖아요 알 사람들은 그래 게으리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지 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왜 다 열심을 안 낼까요? 아 그래 막 어떤 동기부유 영상들을 보면 하루 열심히 했다가 또 열심은 다 무너져버리기도 하고 왜 열심을 내어 부지런하게 안 살까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끝까지 열심을 내어 막 1년, 2년, 3년,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살아갈까요? 뭔가 다 이 안에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박진영, JYP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분명한 목적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50살 돼도 나는 춤을 추는 게 꿈이다 그 사람 뭐 그냥 춤에 세상 말로 미쳤으니까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세상을 향한 열심 그 정도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향한 목적을 가진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 그 천국을 바라본 열심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 그래서 생기는 열심 이게 제대로 된 열심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동기부여 영상, 동기부여 설교들도 많이 합니다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바른 중심을 못 갖게 해요 도전은 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됐더라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됐더라 도전이 되긴 해요 근데 그 중심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행하는 열심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했더니 복받았더라 저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더라 그런 걸로 어느 정도 도전만 받을 뿐 정말로 제대로 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 이게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은 동기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그래서 주님의 손도 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난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기동도 받고 이 땅에서 축복도 받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나는 주님을 더 원해요 주님을 더 알길 원해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안에서 충만하게 하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려고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 원하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되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기독교인들도 바른 동기 바른 중심이 아니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바른 동기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왜요? 그냥 성도 부흥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길 왔는데 먹는 건 안정이 돼야 되니까 열심히 해요 또 어느 정도 안정화돼요 성도가 어느 정도 불러요 그럼 그 정도로 기도 안 해요 그 정도로 열심을 안 해요 왜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주님을 위했으면 뭐 개척교회든 성도가 백만 명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더 열심을 내야지 뭐 개척교회는 야 나도 개척교회 때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처음엔 동기가 바랐을 수도 있죠 나 중간에 이제 동기가 변질됐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바른 동기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성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또 열심을 내게 되고 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또 주 앞에 나가게 되고 주 앞에 나가면 또 열심을 내게 되고 근데 열심을 안 내게 되면 주 앞에 안 나가게 되고 주 앞에 안 나가게 되면 열심은 또 없고 약순환이 또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부문 말씀을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뒤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숙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또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좁은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을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루를 바쁘게 살았다고 영적으로 부지런한 건 꼭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지금 한국은 특히 빨리빨리 못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빠요 그냥 근데 바쁘게 지냈으면 아 그래도 나는 뭔가 부지런하게 살았지 맞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부지런해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 얼마나 부지런했냐 이거죠 내가 오늘 뭔가 바쁘게 살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련돼서 뭔가 바쁘게 산 게 있는가 이것도 고민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직장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걸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뭔가 기도와 말씀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죠 직장에서 또 주를 위해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항상 주를 위해 열심히 하는 삶으로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막연히 그냥 부지런하고 막연히 바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매 순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삶을 살게 원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차려였다 다 착하고 충성된 중 아무한테는 그런 게 아니죠 땅속에다 달란 듯 다 묻어놓고 그 사람은 뭐 했겠어 그냥 자기 인생 산 거죠 주님이 맡기신 거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 산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책만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거 가장 먼저 가족 내 자신의 영혼 친척 교회 직장 또 각 사람마다 특별한 사명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건 공통된 사명이고 특별히 자신들에게 맡기신 것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 이제 목사 그만둘래 이래버리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을 부인하나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기 전에 아 나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하란다 이러면 저는 믿음을 그냥 부인하는 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고 명하시는 건 아 나 싫어요 주님 나 이제 돈 벌고 살래요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먹고 즐기고 마시면 살래요 이거는 믿음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각 사람도 각 사람의 자리에서 크던 작던 주님이 맡기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된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또 큰 걸 주님이 맡기시잖아요 열심을 내셔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제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무엇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든 그게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 충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하는 주님이 동기가 되어서 그 주님을 위한 충성 열정이에요 열심이에요 주님 내가 그런 열심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밖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편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